미끄러워 미끄러워 이빨이 이빨이 어느쪽이 아파? 그쪽에 자 먹어 보라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너무 덥다 날씨가 더워 이거 또 시킨 거 아냐 이거 하우스 건데 아닌가 하우스 게 아닌가 원래 참외 하우스 습관이 나오는게 노지는 하기가 좀 힘들걸 햇빛 때문에 햇빛 너무 강해버리니까 노지가 잘 안될 수가 있어 비 안아버리면 여름엔 비 안아버리면 좀 더 이런 식물들 다 주거울줄게 다 주거울어 맞지 다 주거울어 하우스 하우스 이렇게 먹을만하다 비나 왔으면 좋겠다